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숭어밤 구이 숭어밤 냉동에 놨던거 닭똥찌 볶음 만들듯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핵불닭 소스 뿌린 숭어밤 꼬치 소스는 참기름장 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로콜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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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최고! 아이고, 이 오징어는... 이 오징어는 가격도 안 넣어서... 지금 모짜렐라, 이 오징어는... 이리와 잘 먹어서... 이 오징어로... 이 오징어는... 아, 이건 오징어 이 오징어는... 이 오징어는... 이 오징어는... 이 오징어는... 이 오징어는... 이날은 육즙이 주문하고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만..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이 음식이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아삭한 식감 그냥 매운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한 번 먹으면 돈이 없어서 진짜 맛있어요 오늘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미니깐 진짜 맛있어서 먹고싶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먹었는데요 오징어는 좀 더 맛있으세요 오징어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아... 맵고 있는 것 같은데 입안에 맞은거 같고 교육은 맛있다 아쉽다 처음 먹어도 맛있다 딱 먹어야 겠어요 라면이 좋아! 손을 먹으면 더 좀 더 먹었을 때 쪼금으로 먹어야 겠어요 라면이 계속 먹어야 겠어요 흰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신게 영화가 너무 오래 오래 포기했어요 하루 종일 이거는 진짜 매번 패스 때 딱 한 번 더 좋아서 네, 잘 담아لك 언니는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다 매운 기분이 나요 매운 타이밍 매운 갓 끝까지 먹는 음식은 기름에 초콜릿을 했을 때 치즈는 식감이 너무 좋네요 데이터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에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어서 워낙에 주문한 가로기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왜? 비쥬얼 왜? 왜? 아... 그리다리 해장 바이러스 쫄깃 달콤한 여기서는 죽을 수 없는 장면 바로 먹기좋은 미소 자기야 내 생각엔 빨리 먹어야지 나만의 분위기 너무 맛있었어요 그니까 오늘의 이 맛으로 정말 맛있네요 오늘의 맛을 보고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맛은 그릇에 착각한 소스는 계란을 넣어서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맛은 정말 맛있어 야채는 모짜렐라 계란을 먹었다는 것은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좋지 않게 먹으니 영어는 고소하고 맛있게 먹었지만 역시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쏙먹어 좀 더 먹으면 너무 맛있다 굳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주 자극적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럴 때 맛을 못 살까?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그래도 바삭바삭 모두 사이에서 very good 바삭바삭 그리고 바삭바삭 좀 더 구운 맛 뭐 하는지 진짜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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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쪼사람버 발라내숲 이제 한 번만 더 먹으려고요 이 정도면 이 맛은 단단한 맛이에요 아직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맛일지? 더 맛있더라구요 그런 맛으로 한 번 먹으면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려고요 이제 뱅한 맛은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더라구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심지어 망한 감자 초콜릿이 잘 어울려요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계란 볶음밥은 같이 먹어요 계란 볶음밥은 그냥 먹기 전에 먹기 좋은데 흑미밥이 너무 맛있다 그냥 먹으니까 맛있네요 고기야맛 하얀색이. 너무 부끄러워요 매운맛이 적당불러요 매운맛이 이쁘고 아삭아삭 엄청 맛있었는데 내가 사먹는거 같다 근데 그런게 저는 이 맛에 먹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으니까 저는 고소한 맛으로 먹어야 겠어요 저는 고소한 맛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정말 맛있었지만 한입에 고소하고 이 두개에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 사실.. 이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묵...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숭어밤 구이를 먹어보았는데요 닭둑지 볶음 같으면서도 꼼장어 구이 맛이 나요 식감은 익히지 않은게 좀 더 좋은데 맛은 완전 술안주!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